동신대 최일 총장이 취임 3주년을 받아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동신대를 이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로 만드는 한편, 라주시와 캠퍼스를 국내 유일의 에너지 신산업 체험 시트로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를 활용한 지역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